아이씨요 아이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? 아이고 찾았대요 방금 연락 왔어요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정말 아이고 걱정 많이 했는가보다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가씨까지? 전화를 했더니 그렇다고 엄마 찾았대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 어여 먹어 밥 안 먹어? 야 맛있겠다 어여 먹어 응? 그림은 언니가 먹여줄까? 그래 자 밥 먹읍시다 무슨 반짝 놀라죠? 야? 그림은 야? 어 저기 신발 신발 벗어야지 왜? 지수야 신발 신발 그냥 들어와요 신발은 내가 뺏겨줄게요 그만 안 둬? 누가 너한테 신발 벗길 했어? 가 그리고 오지마 앞으로 오지마 두 번 다시 오지마? 남경호가 남경호가 얘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제발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여야떠 야 마음에 두지 마 힘들어서 그래. 알아. 외사 걸 몰라. 그냥 내 마음이 안 좋아. 오해 후배 파인 것처럼 시큰거리고 아파. 마이 아파. 우토하면 좋나? 하이 씨를 이제 우토하면 좋나? 마이 아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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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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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